이거 아구몬 너무 많으니까 좀 팔아주세요 아니야! 헉! 왔다 왔다 이거 하나씩 안 팔리지? 아... 월랜디 생각했다 아... 괜찮아 코롬 많이 나오겠지 아이씨 월랜디는 하나씩 팔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다 팔아버렸네 띠아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지몬 랜덤 디펜스입니다 디랜디 이번엔 키메라몬을 가봤는데요 엄청 오래전부터 키메라몬 가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드디어! 드디어 가게 됐네요 베르다니 다멘 마디입니다! 자 그럼 디지몬 랜덤 디펜스 출발! 베르다니 터미널 서이벤트 캐릭터 로드 바로 하고 바로 랜덤 뽑기 올라갑시다 자 일로 올라와서 파이섬 나가구요 지금 잡을 거 뭐있냐? 아무거나 잡아! 에렉 잡자 에렉! 그렇지! 아 놓쳤구요 이씨 그렇지 했는데 놓쳤다고? 하하하하하 디아이 35 홀리링이 나왔네 홀리링 홀리링 있다든 쓰라고 두구요 도박 하겠습니다 도박 붙어야돼 도박은 붙어야돼 도박은 우파니 안녕하세요 100원짜리 도박 바로 붙이고 좋아요 돈 붙으면은 바로 갈겁니다 아이씨 돈이 돈이 망했는데 10원짜리로 일단 돈 풀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분위기 쎄하거든요 패 올리고 와 지배자 와 지배자 로버스트는 뭐야 또 하하하하하 로버스트는 뭐지? 오 완전 있어 보이네 아 망망 저도 망했고 잠깐만 라인을 뭘로 봐야되지 초반에 뭐갈지 좀 봐야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건 도박 스타트 바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박해서 뭐 아무거나 뜨기만 해도 초반 라인 보고 갈 수 있으니까 도박 스타트 저도 한번 노려보죠 다음이 안나오면 하나 뽑긴 해야돼 기림 브이몬 파닥몬 돌몬 브이파닥돌 브이파닥돌 목재도박 아니 근데 하나 뽑고 해야된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시드몬 잠깐만요 이거 나오는 걸로 한번 봅시다 윤형기 검색을 해볼게요 윤형기 최대한 초보처럼 가야지 3 1 1 2 0 1 1 2 1 1 2 리드몬 엔젤몬 가능 엔젤몬부터 올립시다 엔젤몬 P5 8 몬 P5 8 엔젤몬 올려서 라인 보고 호이드 해놓고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성숙기 업그레이드 성장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1번 해놓고요 이거 목박 해가지고 도박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초반에 도박 되면 너무 좋죠 제발 제발 붙어라 하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목재 3개 되면 됩니다 옳지 외눈 복귀하고 지금이 아이스몬 아이스몬 아아악 아이스몬이 나온다고 와 재밌게 하네 이번판 맞을 수 안나왔고 바로 갑시다 너무 욕주물인거였어 일단 홀리엔젤몬 올리면서 가야겠는데 프로에 가신다 확인 일단 여기서 도박한 다음에 완전체 업그레이드 하고요 궁극체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물댐이거든요 물댐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물댐 가니까 서로 상의를 잘 하면서 가야겠죠 홀리엔젤몬 올린 다음에 홀리엔젤몬 올려서 그거를 하이페를 쓰는 친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엔젤몬 완전체 홀엔젤몬 하이페로 쓰는 친구 물댐에서 그랑지스 쿠가몬 그랑가입니다 그랑가 할게요 그랑지스 쿠가몬 가겠습니다 세라피몬 버튼 올리면 되고 그라우몬 가드로몬 일단 엔젤몬 올라가자 도박 더 붙이고 펜 천천히 보면서 갑시다 도박 더 일단 잡을거는 3번 2번 1번 저거 1번 해놓고 지금 잡을거 뭐 있을까 내가 아이없는거 호크 호크나 하나 잡아봅시다 어차피 쿨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해주고 하도 한번 보고 아이스몬 있으니까 굴리엔젤몬 지금 저기 할 필요 없어 돈만 일단 뿌려가지고 초공부채까지 업그레이드 불려서 초공부채까지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빨리 레벨업 그랑지스 쿠가몬이 초반에는 물댐 중에는 꽤 스토리가 빠른 친구 중 하나죠 그래서 초반에 인기가 좋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물댐 갈 때 일단 지금 돈이 왜 이렇게 안 붙니 근데 친구야 음 붙어라 업그레이드 더 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초공부채 업그레이드 끝내고 돈 더 풀릴 수 있으면 풀리고 이게 안 붙네 오케이 대기 벌써 나왔어? 엔젤몬 완전체? 아 먹으셨나 보구나 1번 아이언 레오모 오오 나온 사람들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잘 나왔는데요 그라우모 가드로몬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랑지스 쿠가몬과 먼저 갈 거지 그랑지스 쿠가몬 18,000 이렇게 패 올리고요 다시 오토바이 오토바이 더 떠가지고 돈 다 썼다고?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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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몬 가드로몬 가드로 아구 베타거든요 베타 아구 그라우몬 그라우몬 길 근데 피오파닭인데 아 피오파닭? 파닭을 잡아야겠는데 피오파닭 없어 이따 쿨도 길어야 되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뽑을 건 없으니까 얘네들 그냥 여기다 두는게 어차피 얘네들 들어가봤자 딜 진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둘게요 돈만 붙이고 패 올리고 한 23,000원까지만 해놓으면은 그게 문제는 없겠지 토코몬 하나 나왔네 고로몬 피오몬 어? 하나 쓰면 나오는데? 아 뿔몬이 있어야 되는구나 파닭 토코 하나에다가 뿔몬 하나 나오면 돼요 토코뿔 음성몬 만들고 다음에 하면은 음성몬 가트몬 그레이몬 결국에는 피오몬은 계속 필요하구나 이번에 어니몬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3번 패 올리고 뿔몬 어? 파닭 잘 나왔고 피오나왔고 그라우몬 폴 엔젤몬 나왔고요 음성몬 가면 되겠다 3 스토리 완전체도 막 보스 잡고 하면 되겠지? 보스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가트 그레이 가트 그레이 가트 그레이 동칠 오케이 대기 성냥이 파피면 대기 흠흠 아직 급한거 아니다 어차피 보스는 완전체만 있으면 잡았기 때문에 그걸 잡을거고 가트 그레이 오케이 보스 잡고 올게요 이감 써주고 카누렛이 도박할 뻔 해주고요 도박할 뻔 해주고요 지금 어? 스컬 그레이 몬 오케이 이거 키메라몬 한번 가야겠다 키메라몬 왜 가냐면은 그 한 분이 키메라몬 좀 제발 한번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키메라몬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되게 많이 필요하죠 공채뿌려서 키메라몬 좋긴 합니다 나와서 플루트 패 올리고 하도 두 번 보고 왜 이렇게 라닌이 끊기시지? 하도 두 번 여기다가 들어가자 플루트 아르마 톱니 아르마 톱니 아르마 톱니 하나 잡을 수 좀 잡고 톱니 없냐? 톱니 잡고 제발 잡히지 어니몬 하나 쓸게요 어니몬 톱니 그레이몬 그레이몬이 잘하나? 그레이몬 플루트 톱니거든요 또 플루트 톱니 이거 톱니 근데 지금 안돼 알지 두 개 필요해 좀 아낄게요 지금 11라운드 그렇게 급할 건 없어 이거 스컬그레이몬도 올라가서 좀 딜 해줍니다 스컬그레이몬 지금 그래도 딜 나오거든 그나마 이렇게 해서 치고 하나만 쓰면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쓰면 도코몬 야옹몬 안 나오네 금방이긴 해 아이슬 올려놓고 아구몬 일로 올려놓고 플루트 톱니 플루트 톱니 플루트 톱니 시드월드 맞으러 천천히 뽑으세요 지금 숙활 완전체에다가 궁극체 나왔죠 궁극체가 나왔어 스토리가 좀 빨라졌습니다 확실히 궁극체가 나오는 게 좋아 빨리 나와야지 스토리가 빨라져요 진짜 차이가 되게 크죠 라인은 이따가 스컬그레이몬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제발 제발 나오세요 어니몬 시드몬 나왔거든요 어니몬 하나 써주겠다 이거 그러면은 음성몬 나왔고 세라피몬 나왔고요 브랑디스 쿠가몬 재료죠 세라피몬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올라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스컬그레이몬으로 라인봐 스컬그레이몬으로 라인보고 이쪽에 세워둡시다 얘도 라인 잘 봐 범위들이 있어가지고 라인 잘 보고 세라피몬 범위 스턴 베일 이렇게 그랑디스 쿠가몬이니까 다음에 주애비몬 올려야 되고 시드몬 또 나와야 돼요 발몬쪽 어차피 얘 나와가지고 당분간 건드릴 건 없어 좀 기다렸다 갈 거예요 궁극체 나왔으니까 모노크로몬 오케이 폐 한번 올리고 지금 하도는 안 보겠습니다 이따가 완전치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추츠몬 같은 거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추츠몬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요거 톱니몬이라도 잡아놓을게요 시드몬 쓰는 거니까 톱니몬이라도 잡아놓고 사이도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어 요거 하나 주지 15라운드 아직 15라운드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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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됩니다 천천히 혼대기셋 두 개 있지 아껴 지금은 그랑니스 푸가니까 원불 시드라고 얘부터 준비해줘야겠다 가지마 둥실몬드라 베타 테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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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불 레나 투플루시고 나왔다 시드라운 먼저 만들고 대기 쿨 도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돌면은 요거 그냥 해주자 원더가드 1레벨 자리는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약해가지고 바로 잡아버립시다 목재 1렉들 이따가 도박해주면 될 거 같아요 파이더모 도박 바로 해야겠다 뒷좀 내려야되나 어 뒷좀 내려야되나 뒷좀 내려야되나 뒷좀 내려야되나 어 뒷좀 내려야되나 완전체도박 한번더 뭐 나왔어 어 아이언레오몬 어 야 너무 잘 나오는데 이번판 어 어 완전체 두개 먹어 너무 꾸립니다 나중에 뒷부트몬 올려도되고 괜찮을 거 같아요 이따가 로버스트 테이머 로버스트 테이머 근데 로버스트는 몇 로버스트는 로버스트는 몇 퇴이에요 세이브가 로버스트 테이머는 처음 봐가지고 몇 퇴인이죠 300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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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엄청나게 높네요 시라모나다 대기하고 그저가 안 나오냐 근데 아 시동은 아 시동은 이 악물고 안주는거 보소 어 안 나온다 이렇게 이 악물고 안준다 나왔다 오케이 추추 예네 기림 길 길 임 나와 시다람 원뿔몰 레나오크 아니야 레나오크 레나오크 예 주의 비문 나왔고 스컬 사탄몬 스컬 사탄몬이니까 데블몬 가고 가로몬 가고 카테리몬 가고 텐타 에레굴툼 시드몬 더 나와야 돼요 시드몬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와 벌써 나오졌네 지드가 진나 터드 올리고 좀만 나도 붙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20라운드는 요걸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궁극체로도 그걸로 하고 지금 잡을만한게 요거 톱니몬은 무조건 잡아줍니다 왜냐면 지금 어니몬이랑 없어요 어니몬이랑 시드몬 둘 다 쓰는게 톱니몬이죠 보스전 들어갔다 올게요 슬로우 한번 찍고 카드 슬래시 써주고 9초 남았네 너무 빨리 왔네 생각보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왔네 주애비문 일단 대기시켜라 점사 에어드라마 일단 잡히겠죠 무난하게 콜렌젤모 스턴 좋은데 생각보다 범위 데미지 29만원 오케이 나갑시다 궁극체 궁극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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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거 나왔나? 듀프트몬 아 저기 듀프트몬 이미 갔구나 듀프트몬 가면 안되겠다 전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 하도 한번 보고 보브리몬 나왔고 하도 한번, 두번 더 웬일이야? 하도 왜이렇게 잘 와지냐? 롤티스 몰 스쿼트 핫한 몰 파피 8 파피가 안나오지 어니몬 때문에 헤헠 좀만 좀만 황제드라운 8라운드 모드 넵 그 딜앤디 일단 클리어 횟수가 300회가 넘으니까 못해도 500시간 정도 하시지 않으실까요? 파피 있다고? 아 파피 있어요? 아 파피 있구나 할만하나 가고 가르고몬, 카테리몬 카테리 가다 말지 에레굴퉁이지 가르고 가르고 테리어로 가야되고 테리 하나 잡을 수 있나? 탈모 여기서 테리 딥포우크 아 씁시다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맞어가지고 세컬 사탄몬 나오고 그랑지스 추가 나오고요 초궁 이게 마딜이라서 괜찮아요 일단 그리고 마딜 캐릭인데 방각이 있죠 35 감소 방어력 감소 오케이 패 올리고요 아이템 좀 보고요 버소 소울 나왔다 하도만 세 번 보고 다음 거 올릴 거 준비해야 되는데 뭐 올릴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소 놔두고 라닌 조그팀 있으세요? 황제드라운 팔라딘 모드 간대요 스컬 쓰셔도 된대요 스컬 아이언레오 아이언레오를 써야 되는데 아이언레오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마린엔젤? 돌그레 마린엔젤 갈까? 마린엔젤 근데 좀 약하긴 할 텐데 패팅 치다가 페닉스 올려버렸다고? 하하하하하 저거 악재가 지금 넘치는데 이거는 로제몽 물딜 로제몽 방각이라 버스터리 익소스 메탈 시드라봉 도박 한 번 보자 아 도박 실패했네? 물딜 가고 있습니다 물딜 일단은 유효다몬 팔구요 골고루 있으면 사실 키메라몬도 괜찮거든요 아 키메라몬부터 올릴까요 일단? 아니요 마린 홀린이 가서 마린 하나 가있죠 어쨌든 깍이 중요하니까 마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키메라몬도 천천히 올리자 마린 엔젤 자 밀리몬 팔 모니 쓰고 넘기고, 베타 울트몬 아니 이거 너무 필요한거 아니야 저거? 탈모나가야 시드몬 울트몬 데블몬 아크라몬 인트 코크 데블 파피팔몬 아크라몬 코크 부이시라 핵 올리고 하급도 아프고 실패 시드몬 파일몬 나왔고 인트 로제 일단 궁극체 로제 나왔고요 돌그레몬만 나오면 되죠 돌 추츄 파피 파피있고 추츄 파피가 없다고? 아 썼나? 돌그레 엔젤 황금 아라몬 엔젤 피오팔몬 파일몬 파일몬 둘 다 기다려야 되고 다 볼 수 있는거 좀 기다려야겠는데 기다렸다 갑시다 오늘은 그러게요 이것저것 비족한게 좀 많네요 정리 좀 해주고요 정리 좀 해주고요 캐라몬 피오팔몬 하나 누구냐 아르마몬 아르마몬도 지금 바로 나올거 같진 않은데 시드가 많이 부족해 시드가 많이 부족해 길템 얘네 바로 나오는구나 아르마몬은 바로 나오고 피오팔몬 피오 나왔고 팔몬 팔몬 하나 가면 되겠네 시드몬 하나 가서 팔몬 하나 갑시다 팔 엔젤 마린 엔젤 나왔고요 이 친구가 좋은건 아닌데 방어력 감소 그냥 쓸만하고 그쵸 그냥 오라형으로 넣었습니다 해방 나왔다 뒷붙으면 열어도 괜찮아요 뒷붙으면 열어도 괜찮다는게 뒷붙으면 열어도 괜찮다는게 뒷붙으면 열어도 괜찮다는게 메타네이테몬 패 올리고요 49 폭립몬 이동하고 케라 아구몬 카우스 쪽으로 보고 있다 황제들은 팔라딘모드 각은 사라졌다 라는거죠 지금 몇이냐 183각입니다 키메라몬 지금 가면 안되고 나 다닐스터나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다닐 수가 없지 최소 다닐스터나 하나 맞춰야겠다 해방돼 또 보조 서로 상의 열심히 하고 있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동하면서 해주고 마린앤젤몬이 아무래도 딜이 없고 버프형이라서 조금 아쉬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괜찮을거에요 이감도 있어가지고 꿀캐릭이거든요 믿고 있습니다 공속증가도 괜찮고 하얀섬 들어가고 고도 나중에 한번 봐야될거 같고 워낙에 싸게 나오기도 했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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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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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써보죠 로제몬 카오스 피에몬 카피 가야겠는데 카피 갈게요 카피가 다닐스턴도 좋아가지고 카피 하나 갈만 하거든요 카오스 피에몬 갑시다 네 물데미입니다 지금 82에다가 그러면은 피에몬부터 올려? 아니 피에몬부터요 요티스 몬부터 가야겠다 아이 고브리에다 아이스 데몬 몬 츄츄 아르마 몬 아르마 구이드라몬 버드라몬 라이나몬 보고 오고요 올리고 구이드라몬 페티메라 시라 페티메라 시라 시라 페티메라 어? 페티메라 잡을 수 있으면 잡을래? 돌텐데 라이나몬 됐어 들어가 봐 이거 이거 팔몬이나 둥실몬 잡아 아 요거 톱니몬 잡아 톱니몬 괜찮아 캐티메라 캐티메라는 써야되고 구이드라몬 티오 버드라몬 맞지? 버드라 구이드라몬 부이하고 부이하고 두이하고 둘다 있고 나왔고 피해몬 일단 나왔고요 다음거 샤인 그레이몬 팔츠 팔츠 팔은 하나 가고 있다가 라인 이번엔 안 봐도 되고 시드온 나왔네 하도전 더 받을게요 팔몬 다음에 메카노몬 카피테리몬 카피테리 엘엑 울퉁 엘엑 울퉁 하나는 써줘야겠어 울퉁 하나 라이나몬 보고 옵시다 저도 메모리 용기 한 번 하구요 34라운드 메카노 있잖아 레나 호크거든 호크 있고 레나 메카노 나가자 바로 쳐주고 패 올리고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베르단이기 때문에 바빠요 화이트레오 에렉 레나 플루 에렉 하나 나오고 화이트레오 데블가드 데블가드 하도 더 보구요 데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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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 데블 데블가드 파피팔몬 파피팔몬 데블가드로는 지금 지금 아구베타 베탄이 있고 아구 있고 화이트레오 나왔고 카오스 피에몬 나왔구요 올라갑시다 딱 몇이냐 지금 257 깍 확인 빠져줄래? 그랑즈 추가에다가 카오스 피에몬에다가 1번 322 깍까지 깍이 다 나오네요 풀깍이 나오면 잡죠 풀깍은 아니고 322 깍이 일단 오버여서 아포카니온도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딱 높아서 스토리는 확실히 빨라요 지금 크롬디즈조 나왔다 어? 저 하나 써도 되나요? 크롬 크롬 하나 쓸게요 크롬 하나 씁시다 이번에 그거 가야지 매기드라몬 매기드라몬 하나 갑시다 매기드라몬 세이브 있는 친구라서 갈만 하죠 바로 37도 타이타몬 간다 라인 한번 보고 올게요 페트롤러 갔다 오죠 깨고 나와서 치고 패 올리고 하급도 막 한번 보고요 서로 이렇게 말해줘야지 지금 서로 안겹치게 갈 수 있죠 딱 최대한 안겹치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내려오고 엘에 오고 가오 오고 정리 좀 해준 다음에 타몬 보브리 보급도 막 어 완전체 메탈그레이문도 나왔네 이따 얘 써줘야겠다 역시 왜 이렇게 잘 나와 근데 하하하하 키메라몬도 나중에 가야되고 아 어차피 뭐 요정도면 더 이상 안나오겠지 일단 지금부터 갈거 메기드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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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랜만이야 근데 메기드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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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쿠몬 베르제우몬 듀쿠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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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쿠모모 돌려야겠다 메가로크라몬 휘오파다 카테리 가트 에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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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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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피드몬 가야되고 테리어몬 없지 테리어몬 써야되겠다 그리고 이거 둥실몬 같은거 있으면 돼 둥실몬 울퉁몬도 괜찮아 쓰니까 어차피 찌드몬 이렇게 놓쳤고 패 올리고요 보스전 들어가야겠죠 드라이디요 보스전 이따 갑시다 이감 한번 찍어주고 크롬디지조이 쓴다고 했으니까 써놓고 미리 찍어놓고 보스점사 하우스피베몬이 일단은 단일 깍이 있거든요 기저의 시간 있고 그리고 바울이 27이죠 그래서 일단은 잘 잡을겁니다 라인도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이김에 파도 한번 더 파주고 테라함은 너무 많아요 하나 팝시다 쓰잘데기 없는 많은거라 팔고 여기 살짝 쳐준 다음에 들어갑니다 1레벨짜리는 톡치면 끝나니까 해주고 앤덤 아이템 뽑기 아이템 하나 올리고 패 올리고 용기 나왔어요 용기 바닥에 딱 두고요 보스는 바로바로 잡히는 모습이에요 깍이 높아서 380각 일단은 듀나스몬까지 그냥 끝났네 이거 듀나스몬 보고 올립시다 궁극체 바로 들어가고요 베르제무몬 너무 잘 나왔다 베르제무몬 지금 올리고 있는게 베르제무몬 필요하거든요 멜키드라몬 너무 잘 나왔습니다 땡큐해요 이러면 하우터왁 세몬 보고 정리해주고 그랑디스 쿠가몬 궁전공격 가능하냐 그랑디스 쿠가몬으로 저거 쳐줄게요 여기 있는거 쉘몬 쳐줍니다 하도 하나만 보고 사랑을 일단 여기다 두고 해방 엄청 많이 나왔구나 연판 지금은 빨리 부비다 래피드몬 테리 인포프 호크 악취라 그랑몬 뼈 뼈파닥이 악취라 호크가 나가네 호크 그 그 시락 시락 그리고 래피드 두크문 나왔고 맥이 드라몬 초공채 맥이 드라몬 나왔습니다 딱 37각이 있구요 버미스턴 있고 버미스턴 하나 더 있네요 메이클로 좋네 범미스턴도 물데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랑디스 쿠가몬은 열심히 치고있고 옥셀몬 얘네만 볶아나 봐 여기 있는 친구들 써주면 되거든요 이거 먼저 스컬 키메라몬부터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메탈 그레이몬 쓸 게 뭐 있나 잠깐만 메탈 그레이몬 메탈 그레이몬 헤라클레스 카페리몬 그냥 짤 깎아도 되겠네 파이런트 카페리몬 아무도 안 갔나? 탑캅 탑캅 가시문 있나요? 탑캅 갓난 사람 있나 보러요 헤라클레스 카페리몬까지만 올릴게요 그러면 헤라클레스 카페리몬까지만 올려도 돼 이야 이거 근데 폐 이렇게 쏠려있나? 폐? 짤 깎으로 쓰면 되고 폐캅도 있기나? 그러면 그냥 쏴야 돼 어쩔 수 있어 키메라몬부터 올립시다 레블 카페리몬 엔젤몬 가로몬 메라몬 브이드라몬 아우 보기만 해도 지금 머리 아파요 엔젤몬부터 피오파드 피오파몬 피오파몬 이거 일단은 어니몬에 좀 써줘야 되거든 어니몬 넘어가고서 어니몬 두 개만 써줍시다 엔젤몬 하나 나왔고 메라 가로몬 메라몬 가로몬 패티 메라 인프 길 인길 인프 길 다음 게 데블몬몬도 있어야 되고 카페리몬도 있어야 되고 엔젤몬 가로몬도 있어야 되고 메라몬 브이드라몬 브이드라몬부터 올리래 브이드라몬 패티메라 시라 브이드라몬 나가고 이거 목박 하나 해줘야겠다 아니다 아니다 올려봐 몬카 3레벨 잡아주고 이거 요거 도박 완전체 도박 해줄게요 와 사이버드라몬 뭐야 이렇게 잘 나오냐 진짜 잘 나온다 역대급으로 잘 나오는데 배블몬 팝팔몬 지금 뭐 있냐 엔젤 배블몬 카페리몬 하나 나와야 되고 카페리 카페리 엘액 울퉁 엘액이 울퉁 하나 가야 되니까 가야되고 울퉁 잡을 수 있으면 울퉁 잡을래? 놓쳤고 시드홍 나왔고 울퉁 나오고 끝에 나왔고 지금 하나 뷰족한 게 누굴까? 가로몬이 없다? 가로몬 파피몬 올리는 거 맞겠지? 텐텐타 텐타 테리였고 텐타 테리 가로 누른 다음에 시드홍 나왔고 테리 나았고 가로 피메라몬 나오 나왔습니다 xis에 플러스 다 활약 감소 공격이 증가했고요 네 배회력 감소 25 있어요 좀 생각해 나왔네 그랑기스 투가몬 이따 돌아오고 집car 17라운드지 용전 넣는 소리 듣다구요? 지금 일단은 정리도 한번 해봅시다 다 뭐가야 되지 베타몬, 가오몬, 고테몬, 고브리몬 사이버 드라몬은 어떻게 쓸까요? 사이버 드라몬이랑 베타 그레이몬이 있는건데 저 두개를 일단 최대한 잘 써야 되거든요 또 튕기시나? 아 이분 튕기시면 안되는데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라인 한번 봐 다시 8라운드고 올리고 깍이 지금 내가 개인깍은 154깍이 나오네요 개인깍 154깍 마이어 간다 X항체 일단은 놔둬주고 X항체 필요없는데 너무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사이버 드라몬 사이버 드라몬은 어디다 쓰지? 전문호 같애 사이버 드라몬은 쓸데가 없네 딱히 전문호는 세이브 있어야 되고 사이버 드라몬은 쓸데가 없네요 발바몬 밖에 없는데 접수된다 일단은 확인 라인 아니다 멧돼지몬 가면 되겠다 확인 용기 있으니까 멧돼지몬 가야겠다 멧돼지 갑니다 이동해서 잡아주고요 딱 좋았다 패티메라 패티메라 아니 근데 시드몬이 이렇게 안나오지 여기서 시드몬 하나 해주고 패티메라 멧돼지몬 아머체죠 방어력 감소했고요 공룡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지금 아머체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금 깍 몇인지 좀 보고 싶은데 바로 끝났네 보스는 너무 잘 잡죠 지금 다녀오자 깍 지금 괜찮을 것 같긴 해 바로 잡을게요 지금 깍 몇 나올지 한번 보면 알겠죠 지금 648각 깍이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개인 라인 깍이 한 300정도는 나와야 편하거든요 개인 라인 깍 생각해야 되고 천천히 천천히 가봅시다 오케이 지금 굉장히 좀 슬슬 잘 풀려가지고 좀 좋긴 합니다 지금 현재 와 러스 키라노몬 개 이쁘다 고레몬 언제 할 거냐 고레몬 가능한 거 멧이드라몬 너 공중이동 가능하지 사이버 그랑디스쿠가 뭐 둘 다 보내줄게요 두 개 보내줄고 나머지는 여기 두고 근데 이거 두 개 없으면 괜찮은다 괜찮은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이 안 맞아 저거 두 개 없으니까 저기 두 개 메인딜이라서 여기 왔는데 어디 가냐 나한테 와라 차라리 왔다 갔다 확실히 작작 귀찮죠 네 그래도 일단 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도박 한 번 더 두고요 사이버 드라마 또 나왔는데? 아 내가 이거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이버 드라마 이제 한 번 더 나왔다고 어 끈지기 자식이네 범게 드라마 범게 드라마 범위공중 2학물고하라고? 여기 2학물고하라네 3라운드니까 일단은 저 라인 한 번 또 보고 올게요 운명이 레티비 하긴 아이템 봐봐 해방 아이템 나왔네 해방 아이템 놔두고 아이템 이따가 나중에 써줄게요 좋은 아이템 안 나왔다 별로 잡을 거는 지금 내가 너무 없는 거 테리어몬이나 울퉁몬 같은 거 팔몬 같은 거 써요 몬카 지금 할 거 없지 두 명 다시 써주고 이거 잡으면 세이브 포인트도 주니까 잡고 있는 거고 빨리 뽑을게요 이러면은 아 잠깐만 내 피쌓이 시온스가 꺼졌어 지금 아니 그걸 끌면 어떡해 하지만 더 준비해 놨다 하나 더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었네 음 메탈그레 올려놓고 발바몬 가라 발바몬 발바몬 캐르베러스 메탈식 따라몬 확인 넘어오고요 바다 처치했고 하도 두 번만 보고 바로 합시다 해방 봤는데 반초 버터 아무도 없으면 아 이따가 가보죠 일단 지금 먼저 깍 짜고 깍만 높으면 솔직히 괜찮거든요 깍만 높으면 괜찮아서 깍으로 일단 짭시갖고 캐르베러스 메탈식 캐르베러스 캐르베러스 메라몬 가오몬 고브리 테리 테리 캐르베러스 메라오몬 그라오몬 딜 피오파 메라몬 하나 가야되니까 메라몬 하나 써줄게요 페티메라 이제부터는 개인각 올려도 돼 인프길 임길 어느정도 겹쳐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테르베러스 몬 나왔고 메탈시드라몬 베탈지 시드라몬 테리 아르 계속 쓰는데 테리를 시드라몬 시드라몬 일단은 3개만 더 테리 어 이거 패가 좀 느낌이 좀 쎄 이러면 황금 아르몬 버드라몬 아르몬 기회탈 벌드라몬 아구몬 아구몬 빌몬 아구몬 빌몬 아구몬 뿔몬도 없어 뿔몬 하나만 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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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더기 찾아보라고?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들어갔네 하나 뿔몬은 아예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시드라몬 안드로몬 아구몬 베타몬 아구베타 다른게 넘어졌어 가르고몬 버드라몬 가르고 뿔몬 아예 없는 거 맞네 인포크 가르고몬 버드라몬 뿔몬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올릴 만한 거 지금 울퉁몬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놓쳤고 일단 메모리 정리 한번 하고 요거 나오면 꽉 괜찮을 거야 보스 전만 잘 합시다 요거 지금 바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거의 다 나오긴 했는데 그렇지 안드로몬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건데 가르고 뭐 여기 뭐 피오몬 하나 어쩔 수 없다 피오몬 써야 된다고 저거 부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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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나왔고 안드로몬 나오고 나왔고 발바몬 케르베레스 발바몬 방어력 감소했고요 밀스 공격력이랑 공격력 증가했죠 걔네들 보스 일단 쳐주고 와우 와우 너무 좋은데 너무 센데 고도 한번 누가 못 나왔고 204 깍 나머지는 보상 보고 올리는 게 좋거든요 보상 보고 올릴게요 지금 다 썼잖아 지금 다 썼잖아 메탈만 빼고 메탈그레이먼 빼고 메탈그레이먼 빼고 다 쓴거라 보상 보고 갑시다 깍은 보스가 못 봤는데 한 700 나올 거예요 745 파급도 막 살짝 봐주고 정리 좀 하고 근데 헤라카레스 카테리몬 정도는 갈만 하지 않나 왜냐면은 싸우기도 해서 게다가 센타몬 있으니까 금방 나올 거예요 에렉 울퉁에서 가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뽑아봅시다 이제 패 많이 나왔으니까 에렉 울퉁 스팅엔젤 츄츄 있으니까 길힘 길힘 스팅 엔젤 피오 팔몬 팔몬 피오 피오는 써야 돼 무조건 저기 피오는 손이 계속 써주고 파피몬이랑 저건 무조건 써야 돼 에라클레스 카테리몬 헥하 방어력 감성 25죠 짧각으로 일단 꼽아줬어요 지금 229각입니다 229각 패 올리고요 나 다닌스턴 하나 캐리 가거나 조그레스 하나 가고 싶은데 원래 조그레스 하나 가야 되거든요 바이러스나 조그레스 하나 써주는 게 핵심인데 이따 써야겠다 아이템 좀 땡겨올게요 스피드 플러그인 저랑 해주고 요거는 단일스턴 있는 카오스 피오에몬 요거 하나 해주고 달바몬이 공격력 증가는 쿠가몬 플러그인 하나 해주고 그리고 메기드라우먼 스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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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한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써있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확률이고 크리티컬 없어서 이렇게 배기 요것만 이따 둡시다 몬타 한번 잡고 올래? 즈와이트? 즈와이트 물댐이에요? 마댐이잖아요 힐 피오잡을 꺼리네 이왕 잡는거 대기 대기 아직 얼마 안나왔어 65라운드까지 65라운드 보면 돼요 리이스 그것도 65라운드 보고 움직일게요 아이고 아구멍 너무 많으니까 좀 팔아주세요 아니야 왔다 왔다 이거 하나씩 안 팔리지 원래 생각했다 아 괜찮아 고로운 많이 나오겠지 아이씨 월랜디는 하나씩 팔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다 팔아버렸네 3개 더 팔고 확인 괜찮아요 큰일난거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어쨌든 적당히 나왔어요 덕분에 덕분에 적당히 나왔어 궁극체 올리고요 아 이거는 황드 가야겠네 황팔 가신분 있나요? 황팔 가신분 없잖아 지금 워그레이몬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갖고 나오는데 어 잠깐 워그레이몬을 어디다 쓸지 봐야겠다 근데 황팔 가고 싶은데 웬만하면은 해방은 있으니까 조그레스만 보면 되거든요 워그레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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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가 없나? 얘도 이로를 돌려야되나 사나다라 마마타워 워파니몬 토오리 워그레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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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 없네 이게 리롤이네 무조건 리롤 한 번 해보고요 5단 아니야 로제몬? 이런 템이 일단 돌려야겠네요 그러면 나 아이템 빼내줘봐 바이러스 데이트 말고 해방은 일단 챙겨놓고 해방을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X항체 쓸 일이 없거든요 X항체 돌려야겠다 그쵸? X항체 돌려줍니다 조그레스 챙겨야되요 목박 좀 하고 조그레스 용기 돌리고 우정디지멘탈 돌리고 우정디지멘탈 한 번 더 비적디지멘탈 아니 이런게 필요한게 아닐텐데 누구야? 고도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얘 올리자 샤크라몬 가면 되거든요 황계드라몬 팔라디모드 치츄에레 샤크라몬 시드라몬 니두모 팔몬 테리아르 팔몬 베타홀툰 패 올리고 잡을거 있나? 요런거 잡아야겠다 아니 요것도 괜찮아 안 나왔고 나중에 버스오 남으면 노려보죠? 버스오 근데 남는게 없는거 같은데? 흠흠 아이템 버스터나오면은 뭐 그거 쓰면 되니까 가르다몬 히오 구이하고 레오 아이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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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써줄게요 손님 에렉 하나 써가지고 해줘야될거 플룻 레나 플룻이 레나 하나 하고 아이스 톱니시라 톱니 하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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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계드라몬 파이터 모드 하이 안드로몬 조그레스 칩이랑 해방 필요하죠 조그 칩만 나오면 돼요 조그레스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고 강화 일단 다 해놓자 업그레이드 다 좀 해놓을게 조그 삽니다 조그 조그가 있어야되요 저 딱 한번 눌러주고 쳐봐 점사 해놓고 딱 몇입니까 224각이네요 지금 현재 왜 224각밖에 안되지 아까전에 더 높았던거 같은데 접각있나 여기는 1001 226 쭉쭉 올라가야겠는데 한 800까지 올라가야겠는데 764각 올라갑시다 랜덤뽑기건 10개 목제도 나왔고 이제 보면 일단 아이템도 보고 고도는 한번 볼게요 사이버드라몬 그만 나와라 그만해라 그만 하세요 그만 나와라 이 자식아 진짜 랜덤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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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변환 바이런스 변환 그럼 디지조이드 크롬 쓰실 분 있나? 그럼 어차피 남네 그럼 하나 남는거면 돌리자 돌리고 X항체 X항체 그만 나와라 사성수 에임 사성수 쏴가지고 나중에 쓰고 우정 우정 기적 돌려야겠어 아니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 나 지금 나무 다 쓴건데 버터소울 버터소 나오긴 했네요 버터소울 일단은 올려놓아보고 이거 쓸 수 있을까? 노제모 대단은 스킵 제발 조그레스 좀 조그레스 안 나오냐 그런데? 조그레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안 나오면 민들 조그레스 어디 안 나옵니까? 도루스 안넣으면 나 망해 지식? 지식 이미 맞네 지식 돌려 이띠 기적 제발 도루스 나왔다 와 제발 하니까 나오네 아 이 게임 중속인식 게임 하얀 안드로몬 가드로몬 아구베타 자 안드로몬 가르고몬 버드라몬 인보크 자 버드라몬 브이 아 브이몬 아구몬 오케이 메모리 연기 한 번 하고 숨 좀 쉬자 설마 아니겠지 설마 로버스 사라지면 지배자 사라지면은 분위기 안좋은데 안돼 제발 저희는 겹강 많거든요 지금 설마 근데 이게 디랜디가 좀 튕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거 뛰는 건 상관없이 지금 란님이 지금 깍이 다른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안좋습니다 저희들끼리도 깍 잘 봐야되요 아이고 서로 안겹쳐야되요 지금부터라도 안겹쳐야되요 하얀 안드로몬 없다고? 안드로몬 하얀 안드로몬 아이언레오몬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에렉에다가 기그문 있대요 플룰렛레나 아이언레온가 지금? 아이언레온 엔젤아이스 엔젤 아이스 엔젤 몇각인지 이따 보스전대 봐야겠는데 퓨오패이몬 톱니시라 퓨오패이몬 아이언레오 안드로 일단은 한라딘 모드 나왔습니다 도레스 방어력 감소 맵 전체방각 하나 있고요 30 있고 66이에요 총 이 친구 까우스드라몬 사라졌고 앞에 올리고 75라운드 뒤 맵각 여기서 확인해보면 알겠네 257각입니다 저 257각 로제몬 버스터 로제몬이 로제몬 깍 있나 30각 있네 로제몬 가신분 없죠 로제몬 가신분 없죠 로제몬 없으면 로제몬 하나 올리고 로제몬 제가 하나 가고요 로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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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안 갔으면은 안 갔으면 가야지 자 일단은 여기다 스피드 플러그인 2개 먹자 조그릇이 안돼 27라운드 플러그인 들어가고 반초 벗어보다 일단은 깍지 안겨야 돼요 반초 벗어 있을 거야 반초 반초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리바이어몬 하나 가고 싶은데 리바 간 사람 있나 츄츄 에렉 오케이 츄츄 에렉 에렉 하나 올리고 시드라 테리아르 이따가 꽉 확인해 보면 어느정도 강 나오긴 해요 조사몬 리드몬 팔몬 하나 가고 베타 올퉁이지 베타 조사몬 조사몬 해 놓고 로제몬 원전체 버스터 솔 나무 아이템 열고 나무 열고 심나무 목박을 해야되나 일단 목박 살짝 해주고 아 목박 안 나오는데 케라몬 좀 팔자 두개만 가이오도 하나 팔고 목박해서 빨리 뽑을 수 있게 이번 보스 힘들 것 같거든요 느낌이 역재 좀 빌릴 수 있나 역재 없을 것 같은데 6개나 빚는데 역재 목재 역재 0개 확인 3개 있어? 나무 목박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3개 했고 아 도박 3개 다 실패했어 하하하하하 3개 다 실패했네 아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겹각이 많아가지고 보스 봐야 돼요 일단 3개 확인 일단 기억하고 있고요 카드 슬래시 하고 잘 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뭐 요거 때문에 끝나진 않겠지 하나 더 뽑긴 해야 돼요 저 카드 슬래시 점 사고 깍은 257 일단은 잘 치고 있습니다 보스 잡음이 괜찮을 거라 보고요 확실히 스톤 단일 스톤 하나 더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단일 스톤이 좀 불안하거든요 이동해가지고 다 뒤쳐주고 보스는 무난하게 잡을 것 같습니다 깍 좀 더 나오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하겠네 일단 라인 올라오고 버스터 바로 가자 로제몬 버스터 바로 나왔고 얘도 깍이 있어요 669 이거 지금은 괜찮아 80 85 95까지 있잖아요 95까지 있잖아요 95 조금 있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줘야 될 거고 81 라운드 고급도박 한번 보고 이거 패 좀 줄게요 4개 4개 아니 2자까지 줬어 뮤티스몬 뮤티스몬 나왔는데 나 뮤티스몬 이게 듀프트몬 이게 듀프트몬 밖에 안 보이네 리니스 없고 티에몬은 이미 갔어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다니스턴 하나 더 가야돼서 저 다니스턴 하나 더 가야돼서 배코문 가셨죠 배코문 갔는지 확인해 보고 오케이 디그몬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디그몬 괜찮고 다니스턴 쓸만한 거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뭐가 추천합니까 지금 없을 것 중에 있는 거 카오스 드라몬 아까 같고 타이럿 에이션트 타이타? 아 사이버드라몬 타이타 가능했나? 아 그러네 타이타 타이타 파랑님이 갔대 이미 근데 세인트 가락으로서 가니까 추가? 이가미나 카드는 이미 갔어 카드도 갔다고 그랬어 미라주 가오가 뭐 아 버스트 하나 더 있나? 버스트 없어 일단 시드라 돌보라 근데 깍 괜찮으면은 그냥 올려도 되긴 한데 이거 그냥 어 그냥 겹깍 가죠 그냥 겹깍 가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지금 없어 세이브 포인트가 모자른 거라서 겹깍 그냥 가야돼 알아서 겹깍 가야돼요 겹깍 가야돼요 테리센타 워가루몬 올리고 돌가모 황금 아르바모 추측 팝 추측 팝 추측 팝 추측 팝 기이 텐 기이 텐 인사 배코몬 하나 가고요 25가 추가됐고 배 올리고 듀프트몬 보딜 듀프트몬 보딜 듀프트몬을 가면 돼 타카 리리스 겹각 듀프트몬을 하나 가서 보딜이니까 도움이 될 거거든요 듀프트몬 하나 갈게요 지금 잡을만한 게 뭐 있을까 돌몬 추측 요거 하나 잡아볼래? 뮤티스몬이 있어가지고 뮤티스몬 써주려고 주레이몬 우드몬 발바몬이 있어요 코테몬 플루트몬 코테몬 플루트몬 우드몬 맘몬 안 간 거 같은데? 카우보이몬 그라디몬 코테몬 물퉁에다가 물퉁 안 나와? 선이 좀 쓰면서 갈게요 이제 마지막 조합이라서 거의 그냥 있는 거 다 쓴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 코테몬 아고몬 S 코테몬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아 그라디지? 그라디몬 그라디몬 돌몬 가오 돌몬 아고몬 S 주카보이 주레이몬 베논 베논 묘티스몬 나갔고 나이트몬 아이언레오몬 나이트몬 아이언레오몬 나이트 코테 하나 가서 나이트 하나 가고 돌몬 가오 돌 가 그라디 리드몬 연체몬 테리아르 아르모티 하나 있어야 되고 리드몬 베타 울툰 울퉁 하나 써줘야 되고요 헌이 많아 세 개밖에 없네 많은 게 아니네 울퉁 마지막 진짜 지어짜네 얘기인데 네 리드몬 연체몬 아고몬 S가오 아고몬 S가오 연체몬 아고몬 S가오 아고몬 S가오 이거 좀 팔고 이거 얘도 가야되고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뭐가 아이언레오도 가야되는데 나오나? 너무 먼데? 언제 또 팔고 어 그러네 아고몬 S가오 연체 라이트는 일단 나고 우가몬 일단 팔고 레오 엔젤아이스 레오 엔젤아이스 레오 엔젤아이스 레오 엔젤아이스 울퉁몬 하나 레오 엔젤아이스 띵릿이라 그리고 띄오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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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 플룬렛 렛레나 헤리케라 팔고 띄오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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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실몬 팔고 중실몬 팔고 띄오파몬 띄오파몬 레오고 아이스고 엔젤이지 89라운이지 쇼팔몬 울퉁 심리 실화 보스 있다 점사 이감 찍어주고요 오메가 뭐 일단은 깡은 347가 거의 풀깡이거든요 못 잡을 수가 없어 이동하면서 잡아줄게요 마지막 보스까지 잘 잡힐거야 단위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이감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용해서 쳐주고 마무리 해주고요 라인 라인 마무리 해주고 나갈게요 아마 같이 나가면은 금방 정리되긴 할 거거든요 지금 나가자 다 나갔으니까 나오고 저도 나와서 불격각 786 딱 하나 모자는데 딱 되네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톱니 실화 톱니 실화 톱니 실화 생각보다 금방 잡혔네 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라인만 잡으면 되겠어 빨리 가자 이거 마지막 조합만 하면 되는데 뭐 나 근데 라인도 힘들어 이거 나와야지 좀 편해 모티몬 하나 나와야되고 모티몬 하나 나와야되고 모티몬 하나 나와야되고 모티몬 하나 나와야되고 모티 좀 안주냐? 모티 좀 안주냐? 정신없네 톱니 실화 정신없네 톱니 실화 음 나갔고 엔젤? 엔젤 맞나 이게? 잠깐 도합이 이상한데? 잠깐만 머릿속에 지금 막 혼돈이 장난이 아니야 아이언 레오야? 아이언 레오? 아 플루는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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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만 넣으면 되고 레나 레나 하나 넣고 레오 나왔고 아이언 레오 나오고 여기서 어디갔어 데리얼 라이브 듀포트몬이구나 듀포트몬 나오고요 듀포트몬 나오고요 듀포트몬 30 감소 있죠? 해방이랑 목재 5개면 듀포트몬 플러스 가능하고 해방 없지 지금 오케이 나는 듀시다 저거가 딜 좋은가? 모르겠네 일단 보딜이 얼마나 좋냐 물리 데미지 범위 데미지 10% 390 아 물리 데미지 좋긴 하네 93 라운드 일단 깍 많이 나와서 지금 괜찮죠? 나머지는 팔게요 340 340 2값인가요? 340 2값 아마 격각이 있어가지고 깍이 다 안 나오나봐 해방성 공속 20% 근데 해방이 없잖아요 지금 뽑기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몬카드 5레벨 몬카가 왜 나오지 지금? 해방 나왔네? 해방 나왔고 리부트몬 레오파드 공속 증가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베르다니라님도 클리어했습니다 좋아요 승리!